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중전이 됐는데요. 이제 한국에 좀 중요한 선수가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이번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김지석 선수가 상대 전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김지석 선수가 원했을까요? 지금까지는 3번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농심신라면배가 이제 벌써 21번째를 맞았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에 주관하고요. 우승 상금은 5억 원 그리고 3연승시부터는 천만 원. 연승 상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1회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벌어지고요. 2차전은 부산, 3차전은 상하이에서 벌어지죠. 꽤 오랫동안 벌어진 이런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1차전은 항상 베이징, 2차전은 부산, 3차전은 상하이로 굳어졌어요. 네, 1차전은 4국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차전 마지막 대국이고요. 본선 참가자 한중일 성북지라고 할 수 있는 농심신라면배입니다. 이렇게 15명의 선수들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흑백 처리된 부분은 탈락한 선수들. 한국은 4명, 중국 5명 모두 살았고요. 일본은 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항상 좀 아쉬운 부분,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번에 출전한 것은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양진신이 지금 원성진 그리고 야마시다게이곡까지 꺾으면서 2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상대는 한국의 김지석 선수입니다. 역대 대회의 결과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우승 횟수로만 보면 역시 한국이 단연 앞서고 있지만 중요한 건 최근 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한국이 강세를 보였다가 요즘에는 중국 선수들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최종국 승자를 보면 1회에서 10회까지에는 이창호 선수가 좀 많았다면 그 이후로는 이 선수들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창호 선수가 워낙 잘해줬었죠.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우승이 19회입니다. 이때 김지석 선수가 중국의 커제를 꺾고 우승을 결정지은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차전 4국입니다. 김지석 대 양진신의 대결이 됐고요. 조금 걱정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상대 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지석 선수가 양진신 선수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양진신 선수가 주장전에 나올 때 김지석 선수가 뭔가 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전을 했어요. 컨디션이 좋을까요? 현재 두 선수는 랭킹 6위와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잠시 가봅니다. 3국 중1전이었고요. 양진신 선수와 야마시다 게이고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초반에는 양진신 선수가 앞서 갔는데 중반에 대마가 쉽게 살면서 그때는 역전을 했거든요. 야마가 뽑아주셔서 뽑아준 농심에게 좀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거대할 것 같아요. 양진신 선수를 상대로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양진신 선수 바둑을 보면서 양진신 선수도 실수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 잘해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한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석 선수가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보니까 어떠신가요? 김지석 선수의 각오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뭔가 자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검토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양진신도 실수가 제법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번 농신배 1차전 때는 양진신 선수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김지석 선수가 알던 양진신 선수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부담은 꽤 클 것 같아요. 항상 중국이 우승할 때 분위기를 보면 1차전에서 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지석 선수의 역할이 오늘 굉장히 크죠. 2차전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동등하게 2차전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뒤쫓아가는 입장이 될지 오늘 김지석 선수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응원을 해주시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1차전 4국입니다. 한중일 바둑 3국지라고 불리는 농심신라면배 1차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현재 중국 5명, 한국 4명, 일본 3명 순차적으로 남아있고요. 농신배는 항상 각자 1시간 1분 초일기 1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좀 흔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상대의 실수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일단 좋게 받아들였을 때 자신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그간 양딩신 선수에게 좀 내용이 그렇게까지 바둑이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적이 많고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차전을 보면 이 선수가 실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김지석 선수에게 좀 자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올 수 있는 후보로만 보자면 지금 한국 선수들 박정환, 신진서, 이동훈, 김지석이 있는데요. 나이로 봤을 때는 이동훈 선수가 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사실 바둑리그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죠. 어찌 보면 팀 경기가 겹쳤을 때 각 팀과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농심배 기간 때 바둑리그가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선수들끼리요. 확실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김지석 선수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부분이 좀 있겠네요. 김지석 선수가 패배를 했을 때 본인의 스타일로 이끌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양딩신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이 선수는 딱히 무리를 하지 않고 바둑을 잔잔하게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이 선수가 확실히 계산과 끝내기에 후반에 정리하는 능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중반까지 뭔가 자신의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후반에는 좀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텁게 짜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흔들어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게 센 것 같아요. 두터운 곳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찌르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측에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딩신 선수도 이번에 흑번을 잡았을 때 세계대 우승할 때는 양화점 보석을 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 1차전 때는 화점 손목을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스타일과 뭔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다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양화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석이 평소에 애용하는 포석인 거군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한 포석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은 바로 우산귀 쪽을 붙여갈 수도 있고요. 이쪽을 붙이고 젖혀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들어간다든지 다시 한번 걸쳐가는 진행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네요. 현재 화면에서도 흑에게 우산귀 그쪽에서 두 선수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에 한번 밀어두고 손을 뺄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지요.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은 하나 밀어두고 손 빼는 것을 가장 많이 두기는 하는데 이곳을 밀고 흑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여전히 이쪽을 꼬부리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도 간간히 등장을 하고요. 계속 밀어가는 건요? 이쪽을 계속 밀어간다면 백이 젖힐 겁니다. 그러면 흑이 끊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하나 더 밀어두고요. 잡고 백도 살고요. 네, 백도 살고요. 그 다음에 흑이 젖힌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를 밀고 한 번 더 밀었을 때 이때 백이 손을 빼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두 전머리 맞아도 살면 크게 아프지 않다는 건가요? 여기는 당하더라도 끊어잡으면 나중에 이쪽에 약점도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상의 배석이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꼬부리는 게 큰 건가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이쪽을 꼬부리는 자리는 큰 자리죠. 여기에 삼삼해 흑돌이 없더라도 다음에 이쪽을 꼬부린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로 두는 게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꼬부리는 것과 날일자 둘 다 비슷한 맥락이죠. 기풍 차이인데 일단 이쪽을 날일자를 뒀다는 것은 흑이 나중에 침입을 했을 때 이런 자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침입하는 게 거의 흑이 백은 이쪽으로 받아야 돼요. 날일자를 두고 날일자를 뒀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가섰을 때는 흑돌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흑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쉽게 깨지는 부분은 있지만 다음에 백이 이런 데를 씌워갔을 때는 흑이 이런 데를 젖혀 이어주는 순간 호구치고 집인데요. 집이 나면은 꼬부려져 있는 것은 흑이 이런 식으로 삭감이 가능한데 이거는 꼬부려져 있는 것보다는 삭감하기가 어렵죠. 한 줄 더 올라갔으니까요. 흑도 이쪽 부근을 당하면 상변을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빠져나오면서 침입하는 것을 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백이 날일자 둔 곳 있잖아요. 그곳과 좌상 쪽에 딱 중간 정도 되는 곳 5선에 하나 지켜두면 집 아닌가요? 여기요? 네. 이 정도로 지킨다면 그냥 집은 지어줄 것 같아요. 인정은 해주나요? 네. 굳이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 나중에 이쪽을 끝내기를 한다든지 중앙 쪽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집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짓는 게 그런가요? 물론 좋을 상황도 있지만 네. 지금 너무 큰 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루 굳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 자리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둔다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이런 식으로 흙도를 압박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백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붙여서 교환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흙이 받아준다면 나중에 상변 쪽을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쪽에 돌이 있는 만큼 흙돌이 조금이라도 더 공격을 받겠죠. 물론 잡힐 돌은 아니지만 백은 이 교환을 통해서 좀 더 흙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좌변의 흙 모양도 약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렇죠. 좌변 쪽에 흙의 머리가 나오면서 좌 쪽에 흙이 달린다든지 붙였을 때 백도 좀 더 압박을 받기는 해요. 여기서 흙은 한 점을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가가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바짝 다가서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한 발 늦춰서 다가가는 경우도 많아요. 백이 이 한 점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이 이쪽으로 온다고 본다면 이 돌이 가까이 있을수록 다음에 백이 들어가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얼핏 보면 좀 느슨해 보이지만 이곳이나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당장 붙이고 젖혀서 두는 게 가장 집으로는 민감한 수고요. 최근에는 이쪽을 붙이는 수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좀 어렵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러면 백이 단수치고 돌파를 했을 때 뭐 이런 자리를 끊고요. 백이 잡는다면 흙은 이쪽 반대편 한 점을 잡으면서 흙도 충분히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중 한 곳으로 갔습니다. 네, 최근에 백이 이렇게 두 칸 역공을 했을 때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길 말고 서로 흙백이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백이 아래쪽으로 받는다면 흙이 붙이고 이은 다음에 이곳을 미는 자세가 괜찮고요. 물론 백도 흙이 밀었을 때 여기를 벌리는 게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어찌 보면 백이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위로 젖히고 붙일 때 이곳으로 끼우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은 이곳을 끊고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단수치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흙에게 귀 쪽의 신리를 내준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또 그 전에 백이 협공간 돌이 약간 좁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생각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양딩신 선수가 만약 20회 때 작년에 나왔다면 조금 이번 같은 체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뭐 커제 구단, 미이팅 구단, 그리고 양딩신 구단, 그리고 구즈하오 구단 이렇게 4명이 가장 좀 잘 나가는 기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성적이 너무 좋아요. 딱 그 랭킹 순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중국은 확실히 랭킹을 봤을 때 아, 이 선수는 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냈을 때 아, 이 선수가 세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 양딩신 선수가 이번 해에 세계대회 성적이 매우 좋았죠. 네, 그렇죠. 삼성화제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선수만큼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좋은 기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양딩신이 우승, 준우승을 했어?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회가 중국끼리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 바뀌었죠. 네, 관심이 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사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죠. 이번 해에 세계대회 성적도 좋고 또 본인에게는 농신배 첫 출전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판팅이 7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최근에 별로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랑도 자신이 있을 거고요. 네. 이번에 첫 번째 주자로 나온 만큼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겠죠. 그걸 김지석 선수가 막아야 합니다. 김지석 선수는 한국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고 지금 출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3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빚이 조금 많은 게 아니에요. 4연패되면 상대전적 4패 좀 자존심 상하죠. 네, 뭐 3패 정도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 4판 정도 지면 그 선수를 만나기조차 좀 싫을 정도로 좀 천적관계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빨리 나왔어요. 김지석 선수가 한국이 마지막 우승했던 19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와서 최종국까지 승리 거뒀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그때 뒤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김지석 구단이 커재 구단에게 나쁜 바흙을 대역전승을 하면서 한국팀에게 우승을 안겨줬었는데요. 분명히 김지석 구단은 농신배와 인연이 깊은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마다 좀 자신에게 맞는 대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농신배의 전적이 11승 6패인데요. 중요한 대국이 참 많았습니다. 네, 잔고가 있었는데요. 젖혔습니다. 붙였을 때 배기할 수 있는 반발 중에 하나고요. 역시 끼우진 않았네요. 네, 끼우는 선택은 일단 실리를 내주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재밌는셔야죠. 인도네시아 해결하니까 일단 대교에서 역시 이것도 흙이 귀를 가져가는 건 맞는 거죠? 네, 이것도 흙이 귀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좀 백도 집이 많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는 지금 이 선택이 좀 더 낫습니다. 자, 여기서 양딩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과연 좌하에서는 첫 번째 변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마득 최강전입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농심신라면배 1차전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양딩신 구단의 차례고요. 현재 좌하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끊었네요. 일단 흙은 뒤쪽으로 끊어가는 게 좋은 선택으로 보였었는데요. 단수 치고 쭉 밀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여기는 나가야 돼요. 여기를 나갔을 때 백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을 늘어서 이쪽을 단수 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곳을 이어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깊어지겠는데요. 일단 그런데 백이 계속해서 밀어갔을 때 배석이 사실 흙돌이 이쪽에 있다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백이 밀어가는 데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미 흙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앙을 씌워갔을 때 흙이 안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백이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있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었고요. 자, 이었고요. 여기서는 백은 계속해서 세 점 쪽으로 밀어가는 게 좋아요. 반대쪽으로 미는 것은 흙이 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젖히고 한 칸을 뛸 때 물론 백이 세 점을 잡는 쪽으로 둘 수는 있지만 여기는 이미 세 점을 잡더라도 견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 다가와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게 흙의 입장에서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이 얻은 것보다 이쪽을 공격당하는 게 더 싫어요. 지금은 하변이 좌변보다는 훨씬 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백은 하변 쪽에 좀 더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흙도 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인데요. 집만 놓고 본다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중앙을 씌웠을 때 흙이 적당히 교환을 하고 이쪽을 느는 순간 이 백돌의 사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한 칸을 뛰면 이 안에서 백이 못 삽니다. 그러면 늘면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단수 친 것과 비교해서 집으로는 차이가 정말 크죠. 그런데 문제는 단수를 치면 흙이 나왔을 때 이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백은 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앙 쪽을 씌워가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엘프고만 흙이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성향들을 분석해보면 엘프고는 초반에 약간이라도 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세를 바라볼 때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어찌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그래프가 한 10%의 한 집 정도라면 엘프고는 한 반집의 10%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그래프의 변화가 정말 심하죠. 예를 들어 승률이 5% 정도 떨어진다 싶으면 형세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초반에 5%, 10%는 그냥 스타일 따라 자신에 맞게 선수들이 선택을 하는 편이죠. 초반 퍼센테이지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퍼센테이지가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좀 그 수가 실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할 정도로 그 변화가 너무 많아요. 두고 싶은 곳이 두 군데니까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백은 일단 중앙 쪽을 씌워가는 쪽으로 갈피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씌워가는 자세가 어디가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씌우기 전에 하나 들여다봐 놓는 건 지금은 악수인가요? 아니요. 그 교환을 할 수도 있죠. 이 교환을 하면 중앙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이는 맛은 있지만 반대로 이쪽을 젖혔을 때요. 그 위험이 있군요. 여기가 폐 형태가 됐을 때는 이 교환이 원래는 따내면서 단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백은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갑니다. 네, 이거는 씌우고 젖힌다면 그냥 뒤쪽에서 막을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폐를 하면 흙이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폐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폐가 나서는 백이 좋은 변화는 찾기가 힘들고요. 폐를 해소한다고 해도 별게 없네요. 네, 그렇죠. 백은 해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흙이 있는다면 여기가 또 젖히고 이렇게 폐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베개의 폐를 해소하는 형태가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흙도 일감은 이 자리를 달리는 건데요. 막는다면 밀어 올려서 여기에 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흙이 당장 끊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환만 해두고 이곳을 젖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흙이 젖혀 있는다면 백이 손을 빼면 한 칸 뛰는 순간 이 돌은 못 살아요. 백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 끊어서 이 진행은 백이 좀 피곤하겠네요. 흙이 의외의 수를 들고나요. 백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흙이 이쪽을 나갔을 때요. 백이 있는 선택을 했지만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흙이 어차피 좌변 쪽에 돌파하는 것은 여기에 가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의 흙도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아래쪽의 흙도를 잡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흙도를 잡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를 달리는 것과 이쪽 부근을 두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꼬부리는 것은 늘어서 백이 약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는 살더라도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발을 하려면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바깥쪽으로 막았을 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백이 바깥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은 바깥쪽의 백을 두텁게 해줘서는 이 우압 쪽이나 우변 쪽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흙의 입장에서 그닥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놔두고 살면 엉성할 수 있는 백의 포위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등신 선수가 생각을 꽤 합니다. 흙은 살더라도 백의 약점들을 없애주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아서 그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까도 궁금했는데 지금도 김지석 선수가 뭘 자꾸 먹죠? 저만 보이는 건가요? 저는 저 화면을 아직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서 먹는 장면까지는 못 봤는데요. 보통 기사들이 바둑 뜨면서 초콜릿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생각하다 보면 당도 떨어지고 초콜릿을 먹으면 머리가 좀 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주로 기사들은 커피와 초콜릿 두 가지를 바둑 뜨면서 가장 많이 먹어요. 역시 생각한 보람이 있었던 건가요? 약간 다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일단 베개 형태를 좀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인지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뻗는 거 말고 방도가 있나요? 아, 글쎄요. 뻗으면은 괜히 또 움직였다가 나중에 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밀어서 네. 아직 흙은 하변을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이 안쪽에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순간 다음에 이 흙돌에 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는 순간 좀 부담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바로 둘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먼저 한번 이곳을 민다든지 좀 다른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결행하는 것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도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은 이 돌에게 자충이 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싫다면요. 그냥 여기를 밀어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흙이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면도 빨리 벌려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진행은 되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엷어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둑이 너무 엷어요. 네. 아. 피합니다. 끊는 모양이 사납다고 봤고요. 흙도 내친 김에 젖히는 것까지 가고요. 네. 어차피 백이 나와서 끊을 일은 없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요. 이제는 흙이 여기 느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백도를 압박을 할 거예요. 이곳을 나오는 모양이 백도 산악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흙이 아래쪽을 살아버린다면은 여기가 축이 안 되는 순간 네. 지금 축이 아니죠. 이렇게 파고 나오니까 한수로 제압이 안 되는군요. 네. 축이 안 되는 순간 여기가 또 얼핏 보면 장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자리가 단수라서 네.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밀고 나서는 계속 그곳을 둬야 되겠네요. 젖히나요? 네. 젖힐 겁니다. 네. 미니상에는 흙이 그곳을 젖혔을 때 그때 나와서 끊는 것은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군요. 네. 여기서 흙이 그냥 이쪽을 받는 것은 이쪽 끊고 느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단순하게 한 칸 띄는 것은 이쪽을 찔렀을 때 끊고 빠진다면 배기 차단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단수 치고 보통 막아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밀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단수 치고 늘고 한 칸을 띄면 찌르고 막았을 때 이으면 또 이쪽을 붙여서요. 이건 수상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얼핏 보면 흙이 4수, 100이 4수인데 메웠을 때 1선을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붙인다면 젖히면 흙이 이곳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수가 먼저 한 수가 더 줍니다. 그렇다고 흙이 지금 실전에서 늘어두는 건가요? 그건 또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네. 이쪽 부근으로 교환하는 게 일단 임시방편이죠. 아, 누릅니다. 아, 그냥 늘어주네요. 계속해서 김지석 구단은 백이 끊어가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보고 피하고 있고요. 계속 나가면 그냥 호구로 지키겠다는 뜻이겠네요. 네. 흙이 계속해서 나가면 이곳을 하나 찔러두고 호구쳐서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얼마 못 나가고 막히는 모습이 되니까. 네. 아니면 찌르고 여기를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힐 수만 있다면 그 편이 더 낫겠네요. 네. 근데 백도 약간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데를 찌르거나 붙였을 때 물론 당장은 이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씌웠을 때 흙은 적당히 손 빼면서 이런 데를 먼저 붙이면 이 바깥쪽에 좀 약점이 거슬리기는 해요. 양댕신 선수는 중앙에 하나 나가면서 백도를 건드리니까 한 백이 밀었고 젖혀 늘면서 확실히 상변 쪽으로만 보면 이 교안은 흙이 득을 받습니다. 네. 일단 좌변 쪽이나 그리고 상변 쪽에 흙의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는 흙이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김지석 구단이 바깥쪽을 틀어막으면서 공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나를 자를 하면 혹시 백이 위로 막을까봐서였을까요? 붙여갔습니다. 붙이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살겠다는 뜻이겠죠. 위로 막으면 아마 아래로 늘 겁니다. 백이 막기에는 약점이 신경 쓰이겠네요. 네. 막으면 흙이 일단 깔끔하게 살아두고요. 여기는 어차피 손 빼면 이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이 여기 그렇다고 날일자로 두기에는 이 상변 쪽도 약하고 뭐 이쪽 약점 그리고 중앙 쪽도 나오는 게 또 있죠. 아래로 젖히면 이 다음 흙수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냥 이쪽을 막겠다는 뜻인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백도 괜찮죠. 바로 위에서 막았던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백도 위쪽에서 막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젖혀가는 게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좀 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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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둑을 보시면 선수를 잡고 상변을 누가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백이 먼저 두면 거의 한 20집 정도는 상변 쪽에서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흙이 먼저 둔다고 본다면 이곳이나 이곳을 먼저 두면 이게 백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상 3점을 연결하기에 급급하겠는데요. 오히려 흙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는 흙보다는 백이 가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방치를 해놓고 가느냐가 문제겠네요. 네, 여기를 저치고요. 이렇게 이으면 흙도 여기를 호구를 칠 거예요. 그럼 여기 단수 쳐야 되거든요. 이미 살아있나요? 단수 쳐도? 네, 단수 치는 순간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흙은 살아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단수를 치고 손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끊기는 자리가 백도 막상 견딥니까? 이렇게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밀어갔을 때 응수가 배기 어려워요. 중앙 쪽을 막기에는 단수가 너무 아프고 이쪽을 막기에는 이곳을 밀어서요. 있는 것은 저침당에서 이쪽의 백이 너무 엷어지기 때문에 백은 늘어야 되고 두 점을 잡으면 한 수에 이렇게 중앙 쪽이 뚫려서는 백이 괴롭겠죠. 그럴 바에는 바로 위에서 막고 손을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 그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위쪽으로 막는 게 손해이긴 한데 상변 쪽이 급하기 때문에 백이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pedestal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중에서는 가장 긴 잔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착수를 합니까? 역시 손을 뺄 생각에 배흙이 살았을 때 가장 타격이 적은 쪽으로 받고 있네요. 일단 배흙은 손을 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고요. 백도 손을 뺀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손을 빼야 될 수도 있어요. 막지도 않고요. 이곳을 막으면 물론 이 교환 자체는 합연만 놓고 본다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흙이 이쪽을 느는 것은 찌르고 단수 치는 수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여기를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쪽까지는 막고 손을 빼는 게 가장 버티는 수겠죠. 애매하기는 한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수읽기가 어려운데요. 또 상변을 먼저 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변이 아주 시급합니다. 과연 누가 상변으로 먼저 갈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고녀띠입니다. 항상 농심실라면배 1라운드가 펼쳐지는 베이징의 자금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중국 가면 항상 들리는 관광 코스죠. 전안문과 함께 방금 모습이 보였었고요. 마가는 뒀습니다. 그래도 흙이 선수를 할 수 있었던 곳을 백이 끊어잡으니까 뭔가 통쾌하긴 한데요. 백이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쪽을 끊어잡은 것은 버티는 수인데요. 바깥쪽의 백돌은 괜찮을까요? 흙이 당장 끊어가는 것 자체는 백이 잡을 수는 있고요. 여기를 끊는 것은 당장은 축이고요. 이런 데를 먼저 붙이는 게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젖힐 때 찌르면 여기 끊기에는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좌쪽에서 얻은 것보다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흙 머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붙였을 때 이곳을 막는 것도 끊기고요. 어딜 둬도 끊는 수가 바로 성립이 되네요. 지금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씌우면 흙이 좌하는 따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따내져 있다고 본다면 이 돌의 수상전이 백이 될까요? 여기는 따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면 수상전을 보기가 좀 편합니다. 이쪽 하나 젖히고 빠지면 막을 때 메우면 흙은 다섯 수,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하면 네 수죠. 넷다 여섯이 되는 건가요? 넷다섯 여섯 수, 부분적으로는 백이 한 수가 빠른데 여기에 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흙도를 잡더라도 이 바깥쪽이 메워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끊는 걸 바라보면서 붙여갑니다. 부분적으로 맥을 양등신 선수가 짚어갑니다. 네, 그쪽을 붙이는 게 부분적인 맥점이죠. 당장 끊는 것은 축이기 때문에 그 축을 방비하고자 먼저 하나 붙여서 물어봅니다. 지금 백도 있고요. 끊을 때 그럼 치면 안 될까요? 치면은 나가서요. 그리고 호구 치면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지금 이게 괜찮네요. 이쪽을 당하더라도 그냥 이으면 나갔을 때 여기 또 씌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모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끊으면은 그냥 이어서요. 흙이 바깥쪽을 어떻게 조일 수가 없습니다. 뭐 있는 것은 끊겨서 바로 안 되고 호구 치는 것도 단수 치면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려면 백도 소읽기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흙에게 넘어간 거죠. 흙이 어떻게 묘기를 부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은 일단 붙인 이상에는 끊는 게 일감인데요. 끊기 전에 그냥 먼저 여기를 두나요? 지금 끊는 것은 막상 여기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은 이후에 진행되는 수들이 흙이 딱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돌파를 합니까? 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백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고 늘면은 여기서 이미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더라도 여기도 또 놔둬도 되겠는데요. 집으로 득을 받고요. 이건 흙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런 어렵지만 부분적인 수읽기로 들어간다면 김지석 선수를 믿어보고 싶은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적인 전투는 김지석 부담만큼 잘하는 기사가 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끊고 나가고 호구 칠 때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젖히면 이 변화가 좀 어렵네요. 끊으면은 여기 넣는 게 선수니까 중앙이 또 봉쇄가 되겠네요. 이거는 안 되고요. 네, 이게 이게 그래도 까다롭네요. 그렇다면 이게 딱히 흙이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뛰더라도 아, 뛰면 먼저 하나 늘기 때문에 그냥 젖히고요. 호구 치면은 또 젖혀서 버티는 게 좀 더 좋네요. 호구 치면 단수 쳐서 아까랑 똑같은 진행이 되니까 한 수 한 수 바뀔 때마다 그림이 확확 바뀌어서요. 네, 흙도 여기를 한 칸을 띄고요. 베개 행마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를 늘고 호구를 쳐야 되는지 그냥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붙여야 되는지요. 아, 붙이는 것도 괜찮나요? 늘고 이으면은 이곳을 밀었을 때 만약에 응수가 없다면은 백은 그냥 늘고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아, 근데 이거 백이 잘 안 되겠네요. 당장 조이면은 이 바깥쪽에서 뭔가 해보려면 여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쪽을 끊는 순간도 수가 없으니까요. 착수는 했는데요. 아,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쪽을 먼저 두더라도 네, 가능합니다. 여기를 잇고 젖혔을 때 끊는 것은 단수치고 여기 호구 쳐서 있더라도 씌우면 이게 백이 잘 안 됩니다. 나와서 끊는 게 어차피 수를 조이면은 이쪽에서 끊고 뭔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꽉 막는 순간 아까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흙돌이 있는 만큼 수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백도 한 점 쪽으로 젖혀서 받는 게 부분적인 모양이고요. 흙이 나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따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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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흙이 살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변을 보기는 힘들어졌고요. 지켰습니다. 좀 더 하변에 힘을 실어줍니다. 글쎄요. 젖혔을 때 어떻게 받는다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여기에 돌이 있어야 이쪽을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 중앙 쪽에서 수를 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젖혔을 때요. 지금 여기 찝는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쪽을 젖힘 당하는 게 너무 아파요. 모양이 뭉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거의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보다는 중앙 쪽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중앙은 뚫린다고 보고 차라리 하변 쪽으로 돌린 것인지 흙은 당연히 젖혔습니다. 백이 바쁠 것 같은데요. 백은 지금은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구를 치면 그냥 이쪽을 단수 치고 막고요. 끊으면 이어서 두 점을 버리더라도 그냥 이쪽은 가볍게 정리를 하고 이곳이나 아니면 상전 쪽을 지키는 게 지금은 그 선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면 여기를 호구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백돌에 대해서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흙이 못 살게 놔둬야 한다는 건가요? 네, 좀 판단이 어렵기는 한데요. 네. 네. 아까의 진행이 좀 백이 불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버텨야죠. 백도 그냥 호구를 치겠네요. 김지석 선수는 좀 돌을 좀 안 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점이 잡히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 전투만 잘 정려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백이 상변을 둔 순간 집으로는 해볼 만해요. 네. 흙집을 살펴보시면 대략 이쪽이 한 20집. 그리고 이쪽의 형태인데 여기는 이미 백돌이 와 있는 만큼 여기서는 흙이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키는 순간 상변 쪽에 집이 난다면 여기도 한 25집. 이쪽도 10집 이상. 그러면 여기서 흙이 한 20집 만들어야 개가라는 건데 흙이 집이 20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백도 같이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만 잘 정리를 한다면 그래도 집으로는 해볼 만합니다. 두 점을 바로 주는 건 싱겁다고 생각합니다. 상변에도 도움을 주면서 중앙 쪽 돌 움직여 가고 있고요. 확실히 김지석 선수는 돌을 버리는 것을 싫어하죠. 지금 이 날일자가 오면서 얼핏 보면 이 상변 쪽에 백이 좀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흙이 이런 데를 갈라나왔을 때 이 백돌을 통해서 상변 쪽을 흙이 지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먼저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순하게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자리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백을 또 지키게 만들 수 있고요. 네, 한 칸을 빼면 이런 데를 하나 늘어두고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를 해서요. 일단 귀도 지키고 흙돌도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지금 정말 좋은 자리예요.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글쎄요. 중앙 쪽은 어디를 두든지 백은 아마 여기를 벌릴 겁니다. 뭐 이런데 날일자를 두는 것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잡는 자세가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도 아니고요. 좀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쪽을 젖혀야 된다는 건데 젖히는 것은 백이 이쪽을 젖혀서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두 점은 어차피 못 잡습니다. 여기가 선수니까요. 오히려 젖혀서 백이 받으면 이곳의 약점만 부각이 되죠. 너무 또 중앙에 힘을 쏟다가 실속을 놓칠 수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기능을 찾아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투 아직 다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판의 4분의 1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수는... 이게 양딩신의 두터움인 건가요? 너무 두터운 거 아닌가요? 느린가요? 뭐 이 두텁다와 느슨하다는 한 장 차일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글쎄요. 그 수는 제가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좋은 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텁긴 한데 두터움보다 좀 느슨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100은 바로 그곳 가겠군요? 100은 뭐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여기를 한 칸 띄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면서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두면서 지키는 것도 충분히 좋은 자리죠. 아, 이 교환만으로도 100은 웃으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원래는 여기 여기를 넣는다든지 여기 한 칸 띄어서 100도를 압박하는 자세가 좋은데 여기를 떴다는 것은...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흙이 가르고 나오는 곳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는데요. 흙이 바다만 준다면 그래도 나중에 흙이 나왔을 때 조금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네, 문제는 지금 흙이 그냥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혹으로 막나요? 네,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붙이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신경이 쓰이죠. 젖히면 그때 젖혀서. 그렇다고 여기를 끊기에는 지금 이 100도를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안 됩니다. 건너붙이는 수를 남겨놓는다는 건 오히려 약점을 더 키우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교환을 하고 받을 때 100은 중앙 쪽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받더라도 여기가 집이면 좋은데 흙이 들어갔을 때 100이 잡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흙은 반발을 하고요. 네, 당연히 흙이 들어갔을 때 흙이 들어갔을 때 흙이 들어갔을 때 흙이 들어간다. 정말 그렇게 갑니까? 김지석 구단이 뭔가 좀 득을 보려는 시도는 좋았는데 그 결과가 좋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이 중앙 쪽에서 지키기에는 여전히 이쪽 부근을 흙이 침입을 했을 때요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침입을 했을 때 여기 젖히는 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백이 중앙 쪽으로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변은 백이 안전하다고 보고 상변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지석 선수는 상변에 몇 집 정도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4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